띵뚱 이렇게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JTVC에서는 차이나는 클라스로 여러분들 뵀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줍쇼로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 같구나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같이 해요 띵뚱 안녕하세요 배우 김현숙입니다 제가 JTVC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함께 줍쇼 정말 애청하는 프로였는데요 한번 나와보고도 싶었는데 사실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저는 그렇지 않지만 막돼 먹은 영희씨의 캐릭터처럼 마구 초인종 들이대고 뵙습니다 오늘 저와 즐거운 한 끼 어떠세요? 저하고 먹으면 왠지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즐거운 저녁 한 끼 함께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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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